구독! 좋아요! 알아둘죠! 계세요? 왜 그러는데? 나 너한테 되게 중요한 할 말이 있어. 뭔데? 뭐야? 내가 뭐 그러는데? 500원만 빌려주세요! 아니 뭐 500원만 빌려달라는 소리를 이렇게 분위기를 자꾸 하노? 가자 사 먹게. 아 싫다 형은 또 안 갚을 거잖아. 야 쪼금 갚지 내가. 진짜 갚을 거 같아. 진짜 줄게 내일 엄마한테 용돈 받는 대로 바로 줄게. 약속. 약속. 도장. 도장. 복사. 복사. 아! 복사를 좀 세게 하는 편입니까? 어 나 줘. 아! 전원, 전원, 전원 뽑은 거다. 복사 끝나면.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. 자 500원. 자 500원. 500원. 갚아야 된다. 무조건 갚아. 알았다. 너무 맛있어. op- 오우? 오 조리뽕이네! 조리뽕인지에어? 아 이거 사 왔나? 뭐가? 아까 나 밖으로 나갔잖아. 뭐지에어? 나도 좀만 조라. 응? 아 치사하고 그러지 말고 좀만 조라. 치사인데어. 아 진짜 형아! 좀만 조라구! 한 번만 눈 봐. 제발 잘생긴 형아. 면면 알면 형아. 됐어. 오케이. 에이! 이게 뭐지? 너 이 뭐야, 저기봉이지? 왜 이거밖에 안 주는데? 정말 땜냈네. 아니 너무 조금이잖아! 어떻게 이런 거? 아니야! 으흐흐흐흐흐! 아니 잠깐만 나 이거. 뭐 주무세요? 나 한 주먹만 먹을게, 한 주먹. 어때요? 형아 이거 혹시 내가 아까 빌려준 500원으로 돈 합쳐 갖고 산 거가? 맞지. 그럼 나도 좀 먹어도 되네! 왜 어차피 내가 갚아야 되는데! 아 자꾸 꺼잖아! 그니까 나도 좀 먹어도 된다. 아 제발 좀! 그러면 이렇게 하자. 어떻게?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딱 한 주먹 먹기. 무슨 게임? 이거 뭐 너무 빨리 끝내니까 안 되고. 당수육 게임! 당수육 게임이면 한글 자신이 얘기하는 그 게임만 하는 거 봐. 어 한글 자신이 얘기하는 거. 형아. 어떻게 그만 먹어라. 어차피 이거 이후로 형은 이거 단 한 주먹도 못 먹는데. 뭔 소리 주세요. 나 척척박사 탕수육박사거든. 네. 무슨 당수육박사. 아 맞네 생긴 게 당수육 닮았네. 그래 당수육도 스같이 생겨가지고. 당수육 게임 해볼 테럼! 또! 자 그럼 당수육부터 시작할까? 이긴 사람만 먹을 수 있다. 먹기 자신 있다 나는. 형아가 먼저 할래. 난 상관없다. 너도 상관없어. 그럼 내가 먼저 할게. 그럼 내가 먼저 해. 탄. 수. 육. 탄. 수. 육. 탄. 수. 육. 탄. 육. 탄. 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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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. 너 왜 탕해? 잠깐만. 너 탕했어. 잠깐만. 너 탕했어. 아니 형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. 아니 형 잠깐만 내 변론 내 변명 좀 드려라. 저기 역동네 가면은. 탕수육들하고 단단. 아 진짜 힘내네. 한 번 더 하자. 얼마 된지요? 자. 탕! 안 대고 ăn 줄 할래. 먹으면 되네 형? 탕. 수. 육. 탕. 수. 육. 탕. 수. 육. 탕. 수. 육. 탕. 수. 어 너 탕탕. 잠깐만. 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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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 줄 알아. 나 제대로. 나 제대로 했다. 나 진짜 제대로 했거든. 아니 너 언제 탕탕이라고 했는데. 내가 그랬잖아. 아. 들으러 봐? 아는 거 같은데. 들으러 봐. 탕! 수 육 탕 수! 탕! 수! 탕 탕! 아... 맞 째? 네 틀려지 탕탕? 어, 난 탕수육 이름이 탕탕수육이었으면 좋겠다 탕 수육 탕탕수육 맛있는 탕탕수육 그만 먹어야지 뭘iles overall 해머iu가 sağ Locked 노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래 кривоф 정 Snow Snow 이든가 그만해서 조리뽕 나온다 더해? 더해 다 되돌린다 뭘로 할래? 더하자 아니 뭐 너 하고 싶은 거 같았어 조리뽕으로 조리뽕? 조리뽕 아이 잠깐만 조리뽕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아 약오른다 뭐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앞에 보고 앉아 조리뽕 내 먼저 앉아 알았어 조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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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나 잠깐만 평 아 근데 여기서 잠깐 이런 거 저 여러분 말할 거 있습니다 조리뽕 조리뽕 우리 형아 제가 폰 한 번 더 하기 전에 폰이라 그랬겠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조리뽕은 아니고 폰이라 그런 거 같지 조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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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창수 형 조리뽕 이리 말하라 이제 아니 어떻게 또 해야 이번에는 그걸로 해줘 뭐요? 피카츄 피카츄라이츄 꼬부기 꼬부기 prick Long 꿈 화장실 피카츄라이츄 어 어 정신이 그럽니다 코카츄가 지금 화가 많이 난 상태이죠 피카츄라이츄 피 카츄 피 카츄 피 카츄 피 카츄 피 카츄 피 카츄 빵탕 수육 피 카츄 빵탕 수육 초립 퐁퐁 피 카츄 아니 나 왜 이러는데 나 이거 원래 잘 하는데 진짜 이거 먹기 싫은데 못 알겠다. 이건 먹지 마라. 확 걸려버려라. 오케이. 너무 맛있네? 오 예가 인정... 아 이거 잠깐! 내가 계속 단어를 정하니까 지는 거 같거든요. 형이 정해라. 정하라.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정해라. 나도 빨리 정해라. 알았어 그러면 빼빼로! 오케이. 나 빼빼로 좋아하냐? 너 이거 혹시 배빼빼빼로 하는 거 아니지? 아니다 집중. 강화가 먼저 해. 먼저 하니까 내가 계속 지는 것 같겠지? 빼! 루! 빼! 빼! 루! 빼! 루! 빼! 루! 왜? 들었잖아. 들려! 들었잖아. 빼로 빼라고 하지 않으면. 들려 빼빼로. 니가 힘든? 아니, 다시 보기. 안녕히 계세요. 빼! 빼! 루! 빼! 빼! 루! 빼! 빼! 야, 진짜 하다하다가 억지를 다 버리네. 어? 나 진짜 틀린 줄 알았지? 야, 너 이거 반칙했으니까 나. 내가 먹으면. 좀만 먹으라고! 빠바바밤빠빠! 아니, 형아야 안 됐잖아. 형아! 어, 두 주먹! 방금 두 주먹이었잖아! 너 하지 말라고. 진짜 치기야 고른 느낌으로. 메로 메로 하지 마. 메로 메로 하지 마야. 미안해. 박수, 이 피카즈. 바로 진짜 기러기 끼! 빨리 하라고! 야, 이건 먹고 해야 될까, 이니? 안 된다! 기러기 시작! 기! 러! 기! 러! 러! 기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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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들렸지. 인정하지, 기! 들렸어. 기기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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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내가 살면서 들은 것 중에 제일 어이없는다, 나. 기기러기! 아, 웃겨서 집중이고 싶었네. 한 주먹이지? 한 잔 쓰이. 세 번 먹기 때까지. 요번 한 주먹 해. 여태까지 형이 세 주먹 먹은 걸 많이 한다. 진짜로? 야, 그러면! 더! 나 봐. 아니야, 잡았어! 아니야, 나 봐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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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, 해. 아니야, 내가 할 거다. 아, 해. 뭐 할 건데? 내가 많이 먹여줄게. 어떻게 해? 좋아. 아, 부어줄게. 예. 난 땡큐지. 아, 좀 더 해. 고개 뒤돌고. 자, 많이 먹어. 자. 호소. 그때 좋지? 많이 먹어. 맛있지? 보험. 너인지 알았는데 모르겠어. 당당 수이웃 조리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. 오오오오오오오오오!